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철회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철회장도 꿈나루로 가겠습니다. 꿈나루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훌쩍 지나가네요. 저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1분 1초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몸도 피곤해지고 목소리도 많이 둔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셔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이 녹음이라는 게 잘 돼야 할 텐데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고 약간 좀 거친 목소리가 들릴까 봐 저도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면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테슬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요즘 보니까 무슨 얘기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삼성전자는 매수해라. 테슬라는 글쎄. 한번 점점점 이렇게 물음표로 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아직까지 매수하기가 조금 힘든가 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새해를 맞아가지고 고민이 좀 깊으면서도 엉덩이를 들썩들썩이는 그런 개미들 우리 개미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표 주식 종목이 누구냐 대장주,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테슬라도 있어요.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요약이 그거예요. 삼성은 매수, 테슬라는 글쎄, 물음표. 전 세계를 덮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은 아주 여전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경기 침체인데 물가는 막 상승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에 합니다. 공포감은 상당히 안좋아. 여전하죠. 공포감이 아주 심각하지. 지난달에 주식장이 당초 예산과 달리 강세를 기록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그런 개미들이 많아졌어. 하지만 증권사들은 올해 주식장 전반은 경기 침체 후에 일정 수준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정 수준. 올해 주식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봅시다. 다만 보니까 금리 인상하고 수요 둔화 이 수요 둔화의 영향이 강한 종목은 아직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NH하고 미래하고 한국 그리고 삼성, KB 뭐 이런 증권사들을 한번 문의를 했는가 봐요. 5개 증권사에 10개의 국내외 대표 주식 종목에 대해서 한번 투자 의견을 질의를 했어요. 국내 주식은 삼성과 현대차,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미국 주식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A, 마이크로소프트 등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종 종목인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그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최근에 나란히 시장 예상 칠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어요.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증권사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하를 저점 매수하 기회다. 기회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 가격 하락세 둔화하고 업황 반전이 예상된 가운데 이 과도하게 떨어진 그 주가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에서도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업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업황을 예상을 한답니다. 내년에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극대화되어가지고 업계의 예상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 동일한 정보기술 정목이지만 애플의 경우에는 보유 의견 이 보유 의견을 낸 증권사 3개가 매수 의견을 낸 곳 두 개보다도 많았습니다. 애플은 코로나 그 이후로 지난해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 매출 부진을 보였고 여기에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초에 아이폰하고 맥북 등의 수요와 출연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서 해도 애플의 단기 실적은 수요의 역사와 공급 문제로 예상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그리고 확장 현실 그 신제품 출시 등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는 대체로 매수 의견이 많네요. 매수 매수이 많다. 카카오 네이버죠. 카카오 네이버의 상반기까지는 팬리믹으로 인해서 광고 수요 부진의 영향을 받겠지만 오픈채팅 광고 등 신규 광고 방식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확인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전망이고 증권사들은 이들 주가가 팬데믹 이후에 사실상 최저점에 있다는 점에서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에서 명함이 헷갈리는데 아마존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하반기 광고 수요 회복 전망으로 매수 의견을 낸 증권사가 보유 의견을 낸 것보다도 훨씬 많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랑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의 경쟁력도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소비도나 추세 그리고 기업의 IT 투자 감소에 따라서 클라우드 부문의 배출 감소 우려로 주가 회복이 부진할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 A는 보유 의견을 낸 증권사 3개가 투자 의견을 낸 것보다도 오히려 많았고 구글이나 유튜브의 광고 매출 상장 누나가 누적이 돼가지고 올해 하반기 광고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부담이 크다. 그런 진단인 것 같아요. 구글의 인공지능을 위협하는 오픈 AI의 그 챗이 있어. 챗 GPT. 이게 MS의 검색 엔진 그 빙이 탑재됐는데 다른 악영향도 알파벳 A의 위험요소라는 평가입니다. 알파벳 A는 2일 날 디지털 광고의 매출 타격으로 아주 부진한 분기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 A도 그 OR쯤에는 신규 AI 서비스를 발표할 예고하고 있는데 시장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반면에 전통의 IT 강자인 MS는 5개 중에 4개 증권사가 매수기를 나타내가지고 시장 전망이 밝은 편인데 클라우드 사람의 성장 둔화세와 둔화세는 추가 성장에 우려가 많았는데 그 챗 GPT의 그 빙 탑재를 통해가지고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MS가 챗 GPT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챗 GPT라는 게 이거를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AI 사업 파일 기회를 모으고 있고 하지만 그 매출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시각 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주도 보니까 아주 희비가 엇갈리는데 어... 국내 차 대장주이자 국내 증권시장 전체 대장주이기도 한 현대차는 5개 증권사 모두 매수 의견을 냈더라구요. 매수 의견 경기 찜체를 인해서 금리 인상 금리 인상하고 공급망 위기 그리고 실업률 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억제 가능성 등 자영차 업계의 주가 하락 요인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원화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능력 인하가 기대되다 보니 현대차 또한 매출 상승이 예상되는 것 이라고 하죠. 그 팬데믹 이후에 수요 회복 으로 인해서 성장성 기대도 큽니다. 다만 가격이나 예상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죠. 반면에 그 전기차 1위 업체죠. 테슬라는 보유 의견 보유의 세계 매수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반의 주가 하락 요인의 영향을 모두 받는 동시에 트위터 인수에 따른 닐런 머스켓 지분 매각과 비용 증가 등의 부담으로 떠안고 있는데 미국 중국의 수요 부진 재고 급증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익 감소 신제품 부재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연 등의 우려도 큽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 수요 둔화 등 전기차 시장 상황도 불리한 형국인데 하지만 3월 모델3 출시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율주행 기술 경쟁적 우위를 가졌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 있어요. 가격 인하하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20%를 유지할 경우 저점 매수에 나설 만하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들을 통해서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정 주식 매수가 옳다는 것을 알아도 경기 침체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투자한다면 건전성을 이 건전성을 확보한 우량 종목에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봅니다. 이 풍문 소문을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이제 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음 달 발표될 중국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통화 긴축 사이클 종료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을 감안하면 시장을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충고도 있어요. 1월 주가 급등으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고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일부 업종하고 종목에 비해서 오름세가 약했던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자동차 업종 그리고 종목 등의 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닥일 때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치고 조금씩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요.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나잇